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희생에 앞장서겠다며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밝힌 게 전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한번 볼 텐데요. 인유한 위원장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었거든요. 맞습니다. 첫 모습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막판에는 기자들을 피해서 두문 불출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나란님이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부모까지 언급해 구설수에 올랐죠. 혁신안 6가지 중 5가지가 공천 관련 안이었는데요.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탓도 있지만 과연 국민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이유가 공천 때문만이냐 잘못 짚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천에만 매몰되면서 성과가 없이 당 지도부와 갈등만 부각시켰다는 거죠. 막판에는 혁신위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되면서 스스로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를 향한 아까 보니까 비판도 많던데요. 정권 준다더니 치료를 거부했다 이런 표현을 썼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에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김대표를 향했었죠. 그때는 혁신위를 띄워서 위기를 넘기더니 혁신위가 막상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자 앞장서서 힘을 뺐다는 겁니다. 실제로 혁신위를 향한 김대표의 애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인위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최악이 십상이니까.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놀라버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혁신위가 지도부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오히려 보란 듯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열었죠. 김대표 주변에서는 인위원장을 둘러싼 배후설도 나왔고 윤심은 나에게 있다면서 역시 대통령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혁신위는 위기 모면용 시간 끌기였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뭐 지도부 뿐 아니라 하여튼 당 전체가 희생 이런 건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관 출신이나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 의향을 속속 드러내고 있지만 험지보다는 당선되기 쉬운 곳을 골라가면서 혁신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배 구멍이 나서 배가 지금 침몰을 하는데 조타수 잡고 배를 지휘하던 장교들이 자기들이 지금 구명정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당을 보고 국민들이 저 당이 지금 총선을 치를 거냐 제대로 치를 거냐. 당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서도 희생과 헌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은 매한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출구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 측은요. 극적인 효과가 날 때 뭔가 결단을 그때 할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는 있습니다. 실제 결단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영입 인재 발표 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한동훈, 원희룡 등 스타 장관들의 활약으로 좀 분위기를 띄우려는 구상인데요. 민심을 돌리기 위한 당 내부의 변화가 없이 거포장만 달라진다고 국민이 믿어주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대통령실이 모르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민심과 동떨어진 부분은 올바르게 지적해야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함께 오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